화산은 또 제가 거테말라에서 스킵했기 때문에 처음이여가지고 기대가 된다 어디서 왔어? 란드 아 근데 나만 크록스인데 너무 마실려고 어제도 왔나? 뒤로 하면 돼 신발도 와 대박이다 어쩐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온다 했더니만 섹스에서 왔어요? 너희가 결혼하셨어? 아니요 결혼하셨어? 아니요 아니요 하하하하하 제가 여행을 가질 수 없는 거 같아요 왜요? 왜요? 안녕하세요 테르랑입니다 이제 엘살바도르 산타하나고요 산타하나 볼케이노가 있는데 그게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큰 화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침에 7시 반 버스밖에 없어요 그거 놓치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일어났고요 여기가 제 숙소거든요 바로 앞에 여기 밥먹는 데가 있어 가지고 아침만 먹고 가야 되겠어 로컬 식당 여기가 보면은 다 철창이 쳐져 있어 아무래도 치안이 안좋았던 동네임에는 확힐한 것 같아 이게 콤보 원하면은 2.5달러 어 나쁘지 않아요 그걸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될까 근데 저 푸푸싸 먹어있다 푸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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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푸푸 이게 푸푸싸 라는건데 엘살바도르 음식이래요 어제 제가 여기 타코를 먹으러 왔는데 이거를 한번 맛보라고 주시더라고요 하나를 되게 착하세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겁나 맛있어 내 스타일이 와 소스 봐 살사소스 같은데 아 뜨거운 뜨거워 엄청 짭짤하고 맛있더라구요 와 데였어 와 좋다 너무 푸근하다 두개가 딱 맞는데 나왔네 여기도 똑같은거 파시는구나 가보자 볼케이노 엘살바드로 와서 첫 투어네 동네 분위기는 과테말라랑 다를게 없어 진짜 과테말라도 이런 철창 같은게 있긴 하더라구요 과테말라시티 보니까 와 여기 건물이 너무 삭막하다 길거리에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 한 10미터마다 있는거 같애 버스정장 여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베드 볼케이노 네 티켓 티켓 그래서 티켓 사야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벌케이노가 될까요? 1불이 안하네 1불이 안하네 30센트 천원하네 옛날 정류장 같다 7,80년대 정류장 티켓 사야되나요? 여기 티켓 사야되나요? 오케이 포스텔 옆 침대 쓰는 형님 여기 와 계시네요 아 기대돼요 화산은 또 제가 거테말라에서 스킵했기 때문에 처음이여가지고 기대가 된다 버스 이 분위기는 아주 그냥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어디서 가시나요? 런던 런던 아 나 미국에서 왔어요 아 진짜? 네 너희 같이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어제 같이 같이 가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어디서 가시나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와우 네 그럼 너는 몇 년 지났어요? 2년 정도 정말? 진짜? 진짜? 이 친구들도 그 포스텔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여가지고 낯이 익네요 근데 이런 버스가 너무 적응이 됐고 이제 한국 가서 일반 버스 타면은 그게 더 어색할 것 같아요 진짜 아 여기야? 여기까지 오는 거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데 가는 거는 가이드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를 구해서 가는 것 같은데 따라가보자 사람들이 꽤 많구나 한 15명 된다 아 근데 나만 크록스인데 너무 마실라워드도 왔나? 약간 지금 마실라워드 온 거 맞긴 하거든요 이 여기 등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근데 크록스가 은근히 좋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 뒤로 하면 너무 좋던데 저번에 증산 한번 해봤는데 여기 뒤로 하면 돼 신발도 와 뭔가 약간 좀 체험 다닌 것 같아 기분 너무 좋다 이 형님 왜 가방 다 가져오셨지? 오늘 코스텔에서 안 주무시나? 왜 이렇게 여기 도착해 가지고 왔어? anka 안 주무실가? 네 날씨가 없었다 이 밤까지 걸 안 주문해지는 건가요? 아니 나는 곳곳에 올라와 주신 곳에다가 막차가 옆에서 가는 길인지 아주 약간 도착할 것 같고 3불을 내야되는데 이 형님 20불짜리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내겠습니다 돈 줄이다 투 여기서 3불을 내고 위에 올라가서 6불을 또 내야되는데요 총 12,000원 정도 내는 것 같고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지금 10시쯤 이어가지고 빠듯해요 빠듯해 왜냐면 한시 버스 놓치면 4시꺼 타야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렇게 느리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이쁘대 근데 이쁘긴 이뻐 트라이니 1불에서 1불에서 4불에서 트라이니 트라이니? 네, 너와 같이? 일, кораб though 100% 1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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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너무 힘들어요 벌써 힘드냐?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몰랐는지 지금 한 3분 됐는데 벌써 힘드네 한 10분 올라오니까 여기 돈 내는데 바로 있구나 와 여기 먹을 거 파는 거 같다 초코바 하나 사야 되겠다 얼마나? 50센터 50센터 아 네 또 뭐 살 거 없나? 이걸로 안 되잖아 저기 뭐 먹지? 아 여기 선택장에 있는데 이거 맛있겠는데? 가격이 폭발적으로 비싸진 않네 이거 두 개 샀습니다 이거 입장권 6불 Hi You like it? Whe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ou like North Korea? Sorry? You like North Korea? No No See you up there 이거 원래 위에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 갑자기 못 참겠어 근데 100% 위에도 뭐 파는 거 있을 거 같아요 없을 수가 없어 정부에서 6불 이렇게 받아 먹으면 관리해야겠죠 분명 위에 뭐 있겠죠 올라가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뭐야? 본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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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방 검사 다 하네 이렇게 장난 없이 이젠 진짜 시작이다 제가 원래 하이킹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엄청 좋아했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무릎 다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이 배고픔이 있습니다 등산에 대한 일단 조금 조금씩 나가봐야지 출발 아 설레 와 높이 있다 나 지금 높이 있다 날씨 좋은데? 와 땀이 흐르긴 흐르네 한 30분 20분 정도 올라온 거 같은데 땀이 흐르긴 흐르네요 이거 알로에 아닌가? 이거 알로에 같은데? 와 진짜 큰데 이거? 진짜 크 사람 많네요 사람 많네 근데 이렇게 길이 나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진 않네 운동되고 넘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 더 올라갈 거 같아요 이대로 뭔가 이렇게 넓으니까 미지의 세계에 능반하는 거 같다 아 이거 빨리 올라가니까 힘드네 다 올라온 거 같아요 거의 도착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열면은 내가 안 살면은 또 미안하잖아 사야 되겠다 어디 깼어? 1,50 1,50 $50 아 맛있다 대박 우와 어쩐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온다 했더니만 대박이다 영국여자 저기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대 You are so fast Yeah, I knew that the fog was coming So I'll just make it to the top Really? Yeah Good job Thanks We made it Wow, it's gorgeous Oh, 뭐야 How did you get it? You got an ice cream? Where do you get the ice cream from? It's from there The guy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1시간 조금 넘게 와, ice cream 진짜 맛있다 화산 처음 본다 처음 봐 1500년도 이후에 12번이나 분할을 했대요 이 화산이 이거 깊이가 200m가 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 그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거 진짜 발 헛디디디면 인생 끝나요 노란 색깔은 유황인가? 와, 무서워 여기 카메라 앞에 가고 싶거든요 무서워요 완전 고요해 소리 한 번 들어봐요 여기 언제 와보겠어? 솔직히 엘살바도르가 위험하다고 너무 많이 소문이 나 있으니까 여기를 여행 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좋네 진짜 좋다, 진짜 와, 너무 상쾌해 많은 과자 중에 하필 이거 샀지? 이거 그냥 에이스인데? 네, 우리 다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우리 다 같이 가고 싶어요 멕시코에서 5일을 타고, 2일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제 개인 배우고? 네. 네. 4WD. 그리고 Guatemala는 굉장히 힐링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힘들어. 저는 거의 붓고 있었어요. 정말? 네. 네. 항상 이 버스에 도착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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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외국어 배고픽스 이외간에 뭐하고 뭐하고 사실? 우리는 조그만한 그리고 띠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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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결혼하셨어? 아니, 우리 친구들 너희들 결혼하셨어? 우린 아스팅에 있었어 우리 아스팅에 있었어 진짜? 응 둘이서 결혼하셨어? 아니 아니 다들 물어보여요 저는 여성 친구들과 함께 여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왜? 무슨 이유는? 사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래?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응, 응, 응. 만약에 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응, 응. 네, 우리 함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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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drop down 네. 네, drop down I call it a long break. flexible. 엔져놓은 20s. none of us work and go to school. 응, 응. 웨어 너네네네네. 너희 잘 아이러 가게 되기를기지 않았나요? 너는 어디서 acceptance인지? 아니. 아, 네, 엄마가 저거 못트러워. 넌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나를 배우는 gehört. 그 엄마가. 내가 맥주에 이라서 멕시코까지 간다른다는 걸 그랬는데 그럼 Route Saluro에 가다가 연락하고 Ichiono. 내가 날 먹었을 때 나는Get Und now 내가 내가 이걸로 만들었지. 너희가 전에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걸로 만들었지.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안 될 거 같다. 그 정말 진짜로. 어떻게 되었지. 23살이 되었지. 23살이 되었지. 오늘 23살이 되었지. 생일이 되었지. 예. 뭐 할지? 이거 할지. 이거 할지.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지? Terry. Terry? 네. What about you? J. J? Yeah. Mel. Mel. J. Mel.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coming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How about you? That's what's up.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say you're going south to? Yes. To Argentina. You're going to go hike the mountains up there? No, no, no. I actually got a surgery. I just toured Maniscus. So... So I'm just like... Yeah. Hey, you're recovering. You made it up here. Yes, yes, yes. Bancrox. Bancrox. Yeah. You have... I know, I know. I saw you. I was like, you're not the only man. Yeah, I was like, you're not the only man. You have sports mode though. I don't have that. Oh, yeah. Take care, man. Oh, yeah. People are so mad, but it's raining. I'm going to get down soon. I'm going to get to the bus. I'm going to get to the bus quickly. But what's interesting is, when you see people walking and meeting people, there are so many people. Really. The most interesting people I met most of the people are working online. They've been traveling for 7 years. They've been working for a hostel. Just keep taking up a tent and the people who have been living for a long time. How do you know that? I'm really going to get to the bus. I'm so happy. 학생들은 학생들의 학생들이예요 학생들은 학생들의 학생들이예요 학생들은 정말 학생들의 학생들이예요 정말? 네, 29살이예요 29살이예요 네, 이산인들과 함께하는거죠? 너무 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4살이예요 여러분이 어떤가요? 31살이요 35살이예요 정말? 넌 어렸어요 아, 너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거죠 넌 터미널의 터미널의 터미널이예요 넌 터미널의 터미널의 터미널이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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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천둥범개가 무슨지 하지마 진짜 겁나 무섭다 겁나요? 겁나요 미투 하하하하 너무 많이 오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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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젖었다 이봐 항상 이런 상황일 때는 제가 최악의 상황이 아닌게 좀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진짜 위에 있는 사람 계속 바꿔야 되잖아 하하하하 진짜 옷이.. 이야.. 다 기다리고 있어.. 와 도착했다.. 안다한 친구 들어오네.. 정확히 버스 타고 10분 뒤에 비가 멈췄어요.. 와 이거 봐봐.. 다 망가졌어.. 내려오면서 두 번 넘어질 뻔했는데 한 번은 진짜 앞에 나무 잡는 거 없으면 저 진짜 자빠졌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고요.. 엘살바드로도 지금은 치안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여행하기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체코 형한테 산불 못 받았네.. 아.. 오늘 너무 당했어..